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해마다 오는 부활절인데 올해는 참 특별합니다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집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드립니다 산과 들판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추위는 지나가고 그리고 온통 푸른 세상이 되었고 꽃도 피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만큼은 예년과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2020년 부활절 예배는 기억이 날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오늘 부활절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부활절 예배의 메시지는 특별한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를 꼽으라면 제자들의 변화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그들이 꾸며낸 어떤 환상이라면 죽으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옛날 직업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아마 그가 고기 잡이하러 돌아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용서를 또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도 베드로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 마음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그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세인들과 서기관과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자기가 아는 사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핍박은 아니지만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무관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신문에, 방송에, 인터넷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어디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춥니다 그날은 즐거운 날 그날은 정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축복의 말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즐거운 날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냉랭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거짓말인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질 만한 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날 그저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부활절 예배 좀 모이지 마라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활절 예배는 그냥 행사 정도쯤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 그들은 절기가 부활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 없었습니다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랜 기간 동안의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고난주간은 아주 장엄하게 또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우리도 40일 동안의 사순절,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잠깐 부활절입니다 하루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마치 부활절 예배를 그저 행사처럼, 절기 행사처럼 지내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주간이 지나고, 그리고 부활절이 왔습니다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다시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고난주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참 엄청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이 다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 달라진 게 없잖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줄 부활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마음 안에 임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 카드를 나눠주고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내 생명이 되셨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를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세상은 보지 못해도 나는 볼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을 것입니다 주 60년경에 로마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무지막지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하 무덤 속에 30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죽으면서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로마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밝고 환한 로마의 화려한 도시에서 살 거냐 어둡고 침침한 죽은 자들의 무덤 그 속에서 살 것이냐 그들은 부활이 없는 로마의 그 화려함 속에 사느니 부활이 있는 카타콤베 지하 무덤 속에서 살겠다고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지하 무덤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정말 그들 안에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병들고 부패하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실상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속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전해줄 사람이 증거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펄쩍펄쩍 뛰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16절에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는다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지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 목사가 되었는지 20년인데 나 자신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날 그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다 마음이 무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 날 산에 등산을 하는데 어느 나무 가지가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쭉 찢어져 겨우 끝어머리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죽지 못해 사는 것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형국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정도라는 것 찬양 축제 때 그때 참여했던 어느 찬양팀이 그 팀 이름을 젖은 낙엽이라고 그렇게 붙였더라 그래서 왜 도대체 이름을 젖은 낙엽이라고 붙였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그렇게 들러붙어 있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젖은 낙엽 한번 비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안 떨어집니다 젖은 낙엽 담벼락에 붙어 있고 길바닥에 붙어 있으면 좀처럼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들러붙어 있고 싶다는 거죠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젖은 낙엽인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젖은 낙엽인 상태로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 젖은 낙엽처럼 겨우 주님께 들러붙어 있는 정도로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덩어리인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덩어리인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으로 새롭게 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생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감추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서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림에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화되는 날 그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그때부터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제림하신 이후에 경험되는 것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썩어질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청년들은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부유해졌지만 허무주의가 청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마약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길거리에 나와서 맨발로 머리는 기르고 그저 통기타를 치고 그들은 허무에 빠져서 히피들의 문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큰 걱정을 했습니다 저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장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그 히피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생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 안에 놀라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던 그 곡의 가사를 바꿔서 통기타로 그들은 전혀 새로운 노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작은 불꽃 하나가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곧 주위 사람들 몸 녹이듯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도단하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 죽은 것 같은 그들의 영혼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을 이끌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 사회에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런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 설교 때에 우리 교인들 중에 부활의 증인을 한 사람씩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요셉 일교구의 최지훈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기억이 없는 채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전 당연히 껴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홀로 키우셔야 했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에 저를 맡겨가며 키우실 수밖에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어야만 했고 외롭지 않고 밝은 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18년 9월 어느 날 마치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 신호등이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 인생은 기쁘지 않지? 나는 왜 살아야만 하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물음들이었습니다 신호가 4, 5번 바뀔 동안 저는 한참을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에 다다른 생각은 이번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자였습니다 저는 일평생 불신자로 살았고 크리스찬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가 미션스쿨인 관계로 채플에 참여하면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싫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들의 말에 코웃음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괘씸했던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평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사촌동생의 도움을 받아 저는 그 다음 주일에 정말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 평생 처음 나간 교회 그것이 선한목자교회입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에 그렇게 찾아오신 후로 제 삶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업무적인 일로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모인 고급 빌딩을 가야만 했고 점심시간이 겹쳐서인지 많은 인파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다들 고급 양복과 악세사리를 몸에 두른 것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가며 자책하거나 그들을 이유없이 부러워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괜찮아 이들 중에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전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정치적인 뉴스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렸습니다 제법 그 그림들이 알려져 여러 정치기관이나 언론사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그림들이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겉으로만 행복한 척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 SNS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주제로 그 말씀과 함께 그림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그림을 보시고 해주시는 응원 중에 이런 응원이 떠오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이 그림을 보고 다시 상경책을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 그림을 누구를 위해 그리느냐 그 노래를 누구를 위해 부르느냐 저는 하나님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대하지 하는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 없던 제게 너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입과 손이 되어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저에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최지훈 성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은 함께 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동시에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작사자가 본 해포 목사님입니다 그는 1943년 체포되어서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멸망하기 바로 한 달 전에 그는 교수형의 순교를 당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문이 열리고 간수가 들어오는데 본 해포 목사님이 자기의 마지막 날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간수에 끌려서 나갔는데 그 본 해포 목사님에게서 느껴지는 놀라운 평안 기쁨조차 느껴질 정도의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감옥에 있는 동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족과 아내에게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것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시에서 이 노래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이미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듬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난 채워가며 우리 고난에 주 오신 그날 우리 고난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제가 부활의 주님을 더 주목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목의 증인으로 세운 nueve unle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